처음으로 독립을 했던 곳이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 교대역으로 독립을 했거든. 1번 지역이 교대역이었어. 그래서 이 시기만 해도 오피스텔, 투룸짜리 오피스텔에 내가 살게 되면서 진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고 당시에 집에 창문으로 도로가 보였거든. 그냥 도로랑 자동차가 보였는데 뷰랄 것도 없는데 뷰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처음 독립을 해가지고 너무 내가 성공한 것 같은 거야. 그런 기분 속에서 막 살고 있었는데 당시 오피스텔이 A동이 있고 B동이 있었어. 선생님은 당시 A동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택배 시킨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집 앞에 택배 물건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배송이 완료라고 하는 문자 알림이 뜬 거야. 그래서 그 배송 기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A동이랑 B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잖아. 기사님이 잘못 B동에다가 이제 물건을 두고 가신 거지. 그때가 저녁에 6시쯤이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지금 가져다가 A동으로 물건을 가져다가 주신다고 하셨어. 언급결에 선생님도 알겠다고 했지. 그래서 그 기사님이 선생님 문앞으로 직접 물건을 가져오신 거야. 생각해보니까 사실 선생님이 독립할 때 엄마가 항상 했던 얘기가 여자 혼자 사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택배 오면 무조건 경비실에 맡기고 경비실에서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 그 전까지는 항상 그랬는데 예외적인 상황이잖아. 이 분이 근무 시간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배송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직접 이제 물건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하면 문을 이제 열어서 택배 물건을 한 손으로 받고 사실 다른 한 손으로는 선생님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선생님이 당시에는 지금은 냥이를 3마리를 키우지만 당시에는 2마리를 키웠거든. 2마리 중에 1마리가 탈추본능이 있어. 맨날 문이 열리면 밖에 나가서 자유를 갈고 하는 애가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자세로 물건을 받았어. 문을 열고 이제 냥이가 밖으로 나갈까 봐 이렇게 엉거주춤 앉은 자세에서 냥이를 잡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물건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이 이렇게 안 닫히는 거야. 그래서 앉은 자세에 이렇게 위로 올라봤더니 그 택배 기사분이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뭔가 느낌이 쌓은 거야. 술 냄새가 좀 많이 났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문을 잡고 악수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 순간에 악수를 왜 하지? 나는 황당한 생각을 하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생각을 한 거지. 완전 빡 이렇게 문을 잡고 있는데 내가 아니 무슨 악수를 해요 하고서 문을 닫는 상황도 생각을 해봤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추진력을 얻어서 일어나면서 턱을 가격한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큰 소리로 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실패했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을 했던 건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잘 돌려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서 아 네 하고서 이렇게 악수를 했어. 근데 손을 놔주시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지 집 안으로 만약에 이분이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손을 놓으면서 이렇게 집 문을 닫고 밖에 나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집 문을 살짝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한 시간 정도를 얘기를 나눴어. 얘기를 끝내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뭐 막 웃으면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냐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했고 굉장히 솔직히 불쾌하고 불안했지만 어쨌건 막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배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약간 만족한 상태로 돌아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바로 이사를 갔지.